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날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죽게 와서 아래라 풍성하신 그 아래 그 사랑 회개하고 죽게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위게 너의 맘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마도로 영접하리라 지체 말고 죽게로 어서 바삐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회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하루하러 그리고 그리어fäh다 그리어로 그리어로 사나오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